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산불이 났고, 광양에서는 트럭길이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일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여수 봉계동 호랑산 동남쪽 해발 350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6일 낮 1시 33분 호랑산 산불 신고를 접수하고 산불 진화대와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 삼도동의 한 시장 상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8분 식당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냉장고 냉매가스 부족으로 인한 압축기 과열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 21분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5톤 쓰레기차를 들이박은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고라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6일 밤 8시 10분 도로에 고라니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라니는 안전하게 포획돼 산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alcool의 한 도로에서